자, 이제 한번 가겠습니다. 자, 품! 자, 오늘 우리 할 곡은 품! 품이구요. 제가 영어로 in my arm. 맞는지 모르겠네. 자, 처음에 32카운트구요. 리스타트는 7번째 월에서 16카운트하고 6시에 리스타트. 그 다음에 태그는 12번째 월 끝나고 9시 반영에서 8카운트 태그 이루고 있어요. 처음에 오른발 토스트럭 시작. 오른발 토스트럭, 왼발 토스트 토스트럭. 다음에 사이드 라운드 리커버, 크로스 홀즈. 왼쪽 끝까지 사이드 토스트럭, 크로스 토스트럭, 사이드 라운드 리커버, 크로스 홀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카운트 한번 해볼까요?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세 번째는 몬즈레이터. 오른발 토인에서 퍼라톤에서 3시 방향 모시고 오른발 토인에서 추게다. 그 다음에 락킹체요. 앞에 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인데 여기서 락킹체 할 때는 약간 이렇게 반드시 간드러지게. 뭐 그런 하덜, 히덜만 대어. 뭐 이런 거.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애교 있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코잉 두개다. 코잉 두개다. 모아놓고 오른발 힐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다시 털을 오른쪽으로. 힐 오른쪽으로. 약간 센터에 오셔서 폴드 하시면 끝나요. 그래야 이 말이 이렇게 나가시는데. 게이를 이렇게 돌리면 그 다음에 나가기 힘드니까. 그럼 다시 붙.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8. 어깨. 어깨. 락킹체요. 어깨. 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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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먼저 해서 1, 2. 시작. 5, 6, 7, 8. 고지 말고.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5, 6, 7, 9. 5, 6, 7, 8. 5, 6, 7, 8. 5, 6, 7, 8. 어깥번째. 5, 6, 7, 9. 5, 6, 7, 9. 1, 2, 3, 4. 5, 6, 7, 9. 5, 6, 7, 9. 5, 6, 7, 10. 7, 10. 여섯번째. 1, 2, 3, 4. 5, 6, 7. back. 1, 2. 어깨도 놓고 이렇게 5, 6, 3, 4 여기서 일곱 번째 시작 1, 2, 3, 4, 5, 6, 4, 5, 6, 5, 6, 7, 4 다시 2차vid 그 다음 하나씩 돌고 나면 여기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여섯 번째, 여러 번 열두 번째 시작 1, 2, 3, 4, 5, 6, 7, 8 하고 끝나고 나면 여덟 가운데 똑같이 트윗 왼쪽으로 시작합니다.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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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힐 오른쪽으로 힐, 쉬고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다름없고 여기서 먼저 회전할 때 어깨 당기면서 손이 이렇게 가리면서 시작!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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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회전하고 낙지세요. 회전하지 말고 어깨만 돌려서 땅땅땅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